런앤 런의 주요 코너 중에 하나죠. 주간 검색종목 TOP5입니다. 1주간 개인 투자 분들께서 어떤 종목을 많이 검색하셨는지를 보고 그 안에서 뭔가 투자에 대한 힌트를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많이 검색을 한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이제 시장에 관심이 많이 쏠렸고 어쩌면 또 어떤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개인 투자 분들께서 많이 검색을 하셨겠죠. 그래서 시장에 관심이 많은 종목을 살펴보는 것도 충분히 내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의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볼 건데 이번 주는 신규 상장주가 좀 많아요. 첫 번째는 크래프톤입니다. 크래프톤 청약하신 분들은 조금 실망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상장 전부터 공모가 비싸다 고평가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시초가가 공모가를 하회할 수 있다는 우려감도 나왔었고 아니나 다를까 하회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임은 사실이죠. 게임의 대장격의 종목으로 올라섰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넷마블이라든지 엔시소프트 이런 대장두를 제치고 최상위 종목으로 치고 나가는 그런 움직임이었는데 아쉽게도 주가는 공모가를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죠.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으로 유명한 업체입니다. 배틀그라운드를 저도 이제 플레이해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이 런칭된 다음에 지금까지도 굉장히 꾸준하고 오랫동안 사랑을 받는 게임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크래프톤의 경쟁력도 상당하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공모가를 회복하는 반등 시기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적어도 한 번은요. 그래서 공모를 받아서 손실이신 분들은 좀 반등을 기다리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 이번 주는 게임주가 특히 힘들었습니다. 중국발 악재가 있었죠. 중국에서 게임이 마약이다, 정신 아편이다 이러면서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투로 말하다 보니까 국내 상장되어 있는 게임주들이 중국과 연동성이 없어도 우수수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이따가 전략시간에도 말씀을 드릴 거지만 오히려 게임주의 적감에서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지금 게임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매도하시기보다 좀 반등을 기다려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돼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도 당장은 좀 부진할 수 있어요. 공모 이후에 주가가 급락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결국은 반등을 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위치까지 왔지만 공모가 터치를 제가 볼 땐 한 번 정도는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 보유하시면서 탈출에 대한 기회를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공모가를 치고 올라가서 계속 상승할 것이냐?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좀 회복 쪽에 무게를 두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게임주 크래프톤 뿐만 아니라 다른 게임주 많이 약세를 보였는데 다음 주에는 좀 반등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도 신규 상장주인데요. 카카오뱅크입니다. 카카오뱅크는 또 크래프톤이랑 조금 달랐어요. 크래프톤과 마찬가지로 상장시부터 고평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상장 이후에 그래도 상당히 좋은 상승을 보이고 좀 눌림을 보였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상장 전에 이제 고평가다 뭐다 해도 그게 무조건 상장 이후의 흐름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스스로 그 종목에 대한 분석을 하시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만큼 또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카카오뱅크는 장외 시장에서 상장 전부터 5만 원대에서 거래가 됐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 공모가, 시초가는 그 정도에서 이제 잡혔어요. 그래서 장외에서 이제 거래가 있는 종목은 상장 직전에 그 장외 가격을 한번 체크하고 들어가시는 것도 투자에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요. 하반기에는 상장하는 대여들이 정말 많습니다. 공모주에 대한 열기가 이전보다 식은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경쟁률이 높은 종목들은 아직도 먹을 건 있어요. 일반 경쟁률이 한 200대 1에서 300대 1 이상까지 나오는 종목군들은 웬만해서는 실패하지는 않습니다. 따상까지는 못 간다고 하더라도 공모가를 상위하는 수익 정도는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중복 청약은 안 되지만 균등 배분은 돼요. 10주 정도만 청약을 하면 한 주 정도는 웬만해서는 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돈이 없으니까 공모주 안 할래. 귀찮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 대여들 그리고 경쟁률이 높은 시장에서 주목받는 이런 종목군들은 공모 참여해 보세요. 그 액수가 얼마 안 된다고 하더라도 비교적 안전하게 수익을 보실 수 있는 방법이니까 공모는 포기하지 마세요. 일단 카카오뱅크로 다시 돌아가면 현재 주가는 좀 비싸지 않나 라는 생각은 어쨌든 듭니다. 지금 4대 은행들, 국민은행이라든지 KB금융, 신한지주, 우리금융 많은 은행들이 있는데 그런 은행들을 갑자기 제치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물론 카카오뱅크의 경쟁력은 명확해요. 카카오톡을 또 안 쓰시는 분들이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쓰시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저도 써봤더니 엄청 편리하더라고요. 그만큼의 강점을 가진 것은 맞는데 공모가 자체도 낮지 않았고 지금은 공모가를 또 상회하는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매수하기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어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주가가 꺾이는 흐름을 좀 봐서 천천히 정리 쪽으로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 오늘, 이번 주에는 이 종목을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인데 SK하이닉스가 사실 삼성전자보다는 더 부진했고 삼성전자는 이번 주에 기대감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막혔었던 투자 부분의 맥이, 혈이 좀 뚫리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었는데 갑자기 뭐가 터졌죠? 반도체 업황 고점이다. 이런 우려감이 터졌습니다. 실제로 그 DXI 지수,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현물 가격 지수를 보시면 고점을 찍고 떨어지는 움직임이 나타나기는 해요. 그런데 아직까지 반도체 업황이 확실히 꺾였다는 신호가 나온 것은 아니거든요. 반도체 업황이 너무 호황을 구가하다 보니까 결국 이 호황이 계속 이어지긴 어렵다. 이런 전망들이 나왔어요. 어디서? 외국계 증권사에서. 외국계 증권사에서 매도 리포트나 아니면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건 외국인 수급입니다. 외국인 수급 이탈.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밀렸고 그런데 지금도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의견은 분분해요. 최근에 외국계에서도 나온 의견을 보면 갈립니다. 골드만삭스에서는 지금 하이닉스가 괜찮다. 이렇게 보는데 또 모건 스탠리에서는 하이닉스 비싸다. 이런 말들 하고 있어요. 같은 외국계 증권사 내에서도 의견이 달라져요. 그만큼 업황에 대한 예측이 어렵다는 건데 제 개인적인 견해는 과도하게 빠진 것 같아요. 다음 주 당장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등을 시도할지 그건 모르겠어요. 항상 주식에는 뭐가 있어요. 추세가 있습니다. 추세.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어쨌든 하방 추세예요. 보니까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저가 매수를 고려하신 분들은 반드시 반등을 확인하시거나 반등이 아니더라도 바닥이 잡히는 모습을 보고 들어가셔야 돼요. 신규 매수라든 추가 매수라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제가 볼 때는 과도한 하락이라고 판단을 해요. 어쨌든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그렇게 쉽게 꺾일까? 그런 부분도 있고. 향후 4차 산업 관련해서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투자라든지 모멘텀 이런 부분들 꾸준하게 주목받을 텐데 이것도 꺾일까?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1월부터 7월까지 수출 보면요. 반도체, 자동차 수출 어때요? 굉장히 좋아요. 아직까지도 현물적인 지표에는 크게 이상은 없어요. 이런 부분들 본다면 이렇게까지 빠질 일인가? 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저가 매수가 들어온다 쪽에 더 무게를 두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추세. 무시할 수 없어요. 아직은 하단이 안 잡혔어요. 하단이 잡히는 시점을 눈으로 확인을 하시고 하시고 저가 매수든 추가 매수든 진행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삼성은자나 SK아닉스가 빠지니까 뭐가 또 빠져요? 같이 빠지는 거. 반도체 장비주. 그렇죠? 버티기 힘들어요. IT 부품주. 역시 같이 빠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반도체 장비주나 IT 부품주 중에서 저가에 좀 주워갈 만한 그런 종목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건 역시도 이따가 전략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 굉장히 힘드셨을 한 주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시간이 걸려도 반등은 나올 걸로 보니까요.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보유하신 의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 이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번 주에 웃으셨을 것 같아요. 삼성 SDI입니다. 2차 전지주도 요즘에 약간 종목별로 차등화가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대장격 종목들은 계속 살아서 올라갑니다. 특히 에코프로 관련한 종목군들도 이번 주에 시세를 폭발시키면서 좋은 흐름을 보였던 상황인데요. K배터리에 대한 경쟁력 꾸준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한국발 2차 전지, 글로벌 시장에서 밀리지 않는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모습들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나온 기사를 보면 이 내용도 있었어요.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하겠다. 지금은 전기차가 그렇게 많지 않죠. 지금 다니시다 보면 전기차를 예전보다는 많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아직은 전기차보다는 휘발유나 경유차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아직은요. 앞으로는 전기차로 많이 바뀌겠지만. 외국은 어떨까요? 외국도 아직은 전기차 비중이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폐배터리 문제가 발생합니다. 전기차의 원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배터리인데. 어느 정도로 배터리가 많이 들어가냐? 스마트폰의 8000배 정도까지도 배터리가 많이 들어가요.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나중에 전기차 시대가 오면 폐배터리 활용에 대한 문제가 환경문제로 대두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폐배터리를 어떻게 재활용할 것이냐? 나중에 전기차 시대가 오면 이 문제는 맞닥뜨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대기업들이 미리 뛰어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으로 영역을 좀 확장시키면서 폐배터리 관련된 이슈들에 앞으로 민감하게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도 나올 거고요. 포털창에 폐배터리 관련주 이렇게 검색하시면 또 종목들 나와요. 폐배터리 관련주가 또 모멘텀을 앞으로 받아나갈 가능성도 제가 볼 때는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삼성 SDI를 말씀을 드렸어요. 폐배터리 관련주가 또 떠오를 수 있다 이 부분이고요. 앞으로도 2차전지 관련주는 괜찮은 흐름을 보일 것 같아요. 삼성 SDI는 좀 많이 올라갔는데 아직은 추세가 깨지진 않아서 추가적인 상승은 노려볼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2차전지 관련주는 배터리 주가 됐든 양극재, 은극재, 전해질, 분리막, 지금 말씀드리는 폐배터리 어떤 종목이 됐든지 간에 포트에 한 종목 정도는 편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슈퍼사이클을 보일 수 있는 그런 트렌드가 될 수 있으니까요. 2차전지 관련주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시각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종목은 이번 주에 좀 아쉬웠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CJ대한통운입니다. 지금 언택트, 변이 바이러스 이런 부분들 때문에 택배 물동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CJ대한통운 주가는 이번 주에 좋지 않았습니다. 급락 이후에 저점을 살짝 잡으려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가 매수가 좀 유입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CJ대한통운의 악재였다고 한다면 인력이 추가 투입되면서 비용 무담. 지금 택배기사님들이 과도한 노동에 좀 시달리고 분류 작업도 했고 예전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인력 충원이라든지 효율적인 배분, 근무 시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조정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언급들이 있었고 CJ대한통운에서 조정하겠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요. 그런 부분들도 인해서 주가가 좀 하락하고 실적 컨센트이 낮아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CJ대한통운은 어쨌든 국내 택배시장을 선도하는 업체입니다. 압도적인 1등 업체죠. 따라올 업체는 없어요. 지금은 상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택배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한 몸에 받아서 나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변이 코로나 이슈 때문에 여전히 나가기는 어렵습니다. 택배 물동량은요. 여전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1년에 13억 상자? 그 정도에요. 지금은 한 15억 상자? 그렇게까지 올라왔을걸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인데 5천만으로 나누면 1인당 1년에 택배 박스를 26개는 받는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시장이에요. 그렇죠? 앞으로도 시대의 대한통운이 장악해 나갈 시장이고요. 그리고 택배 단가가 계속 내려가다가 원래 한 5천원? 그 정도로 시작했다가 2,300원? 그 정도까지 찍고 택배 단가 인상이 좀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수익성 개선은 가능하다고 봐요. 워낙에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빠른 반등을 보이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저점에서 완만하게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은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탑5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이 시간 이후에 저를 만나고 싶거나 아니면 장중에 다양한 정보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렵다,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주셔도 됩니다. 샵 37715 제 이름 오현진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려요. 링크 문자로 받으시고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다양한 장중에 다양한 시험 관련된 종목 관련된 그리고 교육 관련된 자료들 많이 많이 올려드릴 수 있으니까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